교황청에서 정한 정교주일입니다 정교라고 하면 보통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파하려면 내가 지닌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알려야 하고 그러면 다른 종교와 경쟁을 유발하게 되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교주일의 의미를 교회가 덩치를 키우고 신자를 늘리도록 독려하는 주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교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오늘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 지향에서 잘 드러납니다 오늘 미사는 민족들의 보금화를 위한 미사죠 보금화란 신자 숫자를 늘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보금화는 신자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님의 가르침에 맞게끔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독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침을 배움으로써 우리 사는 세상이 그분이 걸어가신 길과 합치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금화는 갈등과 다툼으로 갈라진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심는 것이고 불신과 증오가 만년한 세상에 믿음을 심는 일이며 어둠과 절망에 처해 있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금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겠죠 저 공동체에는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 용서와 기뻄이 있고 사랑과 나눔이 있고 양부와 성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믿어라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라 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해서 믿을만 해야 믿죠 참다운 빛이 보이면 그 빛을 향해 스스로 다가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반성할 점이 많죠 물론 그렇다고 보금화가 세상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독세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반문하시죠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닌 그 사랑과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희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상 삶의 모습뿐 아니라 입으로도 신앙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려워하죠 내 믿음도 형편없고 교리 지식도 짧은데 어떻게 이야기하나 그러나 보금을 전한다는 것은 많이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보고 입교하는가 아니죠 사람들이 교회의 발을 들려놓게 되는 것은 교리 지식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보여주는 신자들의 과적 관심과 애정 때문입니다 자신을 챙기고 근하는 신자들 때문에 성당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러면서 차첨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교는 사람들을 설득시켜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 공동체에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초대는 교리 지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초대하면서 장황하게 왜 당신이 거기에 와야 되는지를 설명합니까 아니죠 그냥 나는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느끼고 얻고 있는데 당신도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교리반에 오신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초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신교는 너무 귀찮게 하고 신앙을 강요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천주교회는 너무 무심하고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도 한 번도 자기에게 성당 가보자 근하지 않는 신자들을 보면서 저기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닌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청하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불청객이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죠 마음은 있어도 오라하지 않는 곳에 간다는 것은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자꾸 초대한다면 그게 관심을 지니게 되고 또한 자기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여기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교는 설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거북하게 생각할 것이라 짐작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이 경쟁 사회가 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영혼의 안식을 찾는 사람도 많고 신앙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이 열리지 않아서 한 번도 토대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하느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감을 지니고 사람들을 주님께 초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교리받는 분들은 성탄 때에 세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새로운 교리반을 모집해야 할 터인데 지금부터 미리 주위에 내가 초대할 사람이 없는가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초대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쑥스럽더라도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해보지 않겠느냐고 건네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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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